전혀 확실합니다. 그들이 오팔 전체주의자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국제적인 시각으로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. 이제 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공산주의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할 때입니다. 우리는 중국몽이 완전히 허브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려드립니다. 우리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군마시아 국가들을 모조리 중국에 편입시키기 위한 거대한 사기융이라는 것을 모든 세계에 알려드립니다.